타이슨의 스승 커스 다마토는 어린 타이슨이 상대를 초설시키면 너 혹시 총으로 쏴냐? 라고 되묻곤 했다는데요 그 당시 중개진도 눈을 깜빡이면 타이슨의 경기를 놓칠 것이다 그러니 눈도 깜빡이지 말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은 10대 타이슨의 프로 데뷔 전부터 그가 보여준 깜놀만한 KO 영상들을 엄선해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톤 핵주먹을 버틸 수 있는 복수는 없었습니다. 결국 버티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경기를 스스로 포기하죠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정말 타이슨은 신들린 듯 벤자민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올 때까지 두들겼고 결국 그를 링바닥에 눕혀버립니다. 경기 직구 벤자민은 타이슨의 펀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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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재미 느끼셨으면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모두 거냉하십시오.